노벨상의 공식 웹사이트 기본 언어, 영어입니다. 그러나 번역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보이는 이 한글 보이시나요? 소설가 한강의 이름과 소설 제목이 자랑스러운 한글로 기재됐습니다. 어제저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노벨상 수상은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 노벨 문학상은 아시아 여성 최초 수상이기도 해 더욱 뜨거운 축하를 받고 있어요. 한강의 소설에도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는데요. 수상 직후 도서 판매 사이트까지 마비를 씁니다. 교보문고와 예스24 측 관계자 모두 지난 10일 사이트 접속이 어렵다는 불만이 접수됐다고 전했죠. 그도 그럴 것이 교보문고와 알라딘 등 도서 판매 사이트의 베스트셀러 1위에서 8위까지 모두 한강의 소설이 차지했거든요. 교보문고 관계자에 따르면 한강의 수상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한강의 책을 출판한 창비나 문학동네 등에 급하게 연락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사이트가 15일 이후 출고가 가능해 예약 판매를 받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한강은 수상자 발표 이후 노벨상과의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책과 함께 자랐고 한국 문학과 함께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며 한국 문학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어요. 여러 외신들도 주목했는데요. 한강의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은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 한글날 다음 날이라 그런지 더욱더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지네요. 여러분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책을 읽으면서 여유롭게 보내보는 거 어떨까요? 읽고 싶은 책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되지 마세요. 안녕!